자, 이거 모르면 앞으로 여러분 어떤 거를 공부해도 수학의 답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X절편, Y절편이라는 이 친구들은요, 앞으로 여러분 수학 인생에 계속 만나게 될 아주 친한 친구가 될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나는 어색한 친구지만 친해져 봅시다. X절편, Y절편은요, 그래프에서는 완전 껌이에요. 엄청 쉽습니다. 뭐냐?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이에요. X절편 구해라, 2. Y절편 구해라, 마이너스 4.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절대 안 나오겠죠? 무슨 시력검사도 아니고.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금 어렵게 나와도 풀이가 가능해요. X절편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선생님이 왜 여기를 2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어떤 그래프가 X축하고 딱 만난 점 있죠? 얘를 X절편. 얘는 그러면 Y축하고 딱 만나는 점, 그래프가 지나가면서 Y축하고 딱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 그래프로 대놓고 선생님이 X절편, Y절편을 잘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만 보고 X절편, Y절편을 딱딱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교재나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해요. X절편은 이렇게 구해라, Y절편은 이렇게 구해라, 이런 식일 때. 그런데 다 외우는 거는 비추, 추천하지 않고요. 이거는 완벽히 알아둬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그래프가 없다면 X절편은 이렇게 구합니다.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이 2라는 거죠.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건 여기 좌표 뭐예요? 2, 0이다. 이렇게 되죠? Y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Y좌표가. 그래서 X절편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Y에 0을 대입하면 0은 2X-4죠? 그 위에 이사가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X는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다 해서 그래프 없이도 X절편을 구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볼까요? 얘는 좌표가 뭐예요? 0, 마이너스 4죠? 무슨 좌표? X좌표가 0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Y절편을 어떻게 구하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거꾸로 X에다 0을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0을 대입해 볼게요. 무슨 일이 생겨요? 2를 다 잡아먹죠, 0이. 그러면서 누구만 남게 돼요? 마이너스 4. 여기 뒤에 있는 애만 남게 돼서 바로 Y절편이 딱 하고 구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X절편은요, 이거 식 외우지 마요. 선생님도 안 외우고 있어서 어색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Y에다 0 대입해서 계산해서 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Y절편은요, 그냥 여기 뒤에 붙은 거. 이게 Y절편이에요. 뒤에 붙은 거. Y는 7X 마이너스 1이라고요? 뒤에 붙은 거. 얘가 Y절편이라는 건 꼭 알아둬야 되는 거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X절편, Y절편을 각각 구하시오. 뭐는 껌으로 구할 수 있어요? Y절편. 여기도 Y절편. 이거는 완전히 시력검사. Y절편 누구예요? 플러스 5. Y절편 누구예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거고 X절편을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X절편을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어디에 0 넣어서? Y에다가 0을 넣어서. 0은 X 플러스 5다. X는 마이너스 5였어야 합쳐서 0이 되겠죠?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또 역시 어떻게 구한다고요? Y에다 0을 넣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다. 이사가면 2X는 마이너스 6이다. X는 마이너스 3이다. X절편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해결을 해낼 수 있습니다. 뭐 없이요? 그래프 없이도요. 자, X절편 Y절편 구하는 수학의 답은 무엇일까요? Y절편은 뒤에 붙은 애 가지고 오면 되고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해라. 이 내용을 꼭 기억해서 많은 식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X절편은 마이너스 3이구나. X절편은 마이너스 3이구나. X절편은 마이너스 3이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